19번째 마디부터 악보대로 연주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그 다음 자리는 G7 도미넌트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근데 이 G7 도미넌트가 들어갈 자리에 G7 대신에 9과 샵 11의 텐션을 가진 Bb7 코드가 사용됐어요 아마 이번 말고 또 다른 곡에서도 제가 많이 사용한 기법의 리하모니제이션 기법인데 자 이 자리에는 G7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Fm 다른 말로 하면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Bb7은 뭐냐면은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대리 코드로 사용된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Fm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Bb7이나 아니면은 어떤 곡 같은 경우는 Ab7이나 아니면은 Db7이나 이런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코드 대신에 이러한 코드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분위기와 여운을 줄 수 있는 코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로 엔딩에서 1도 대신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5도 대신에 사용을 해서 새로운 분위기와 여운을 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용할 거니까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텐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지금 도하고 B를 사용했거든요 Bb 코드에서 옥타브이니까 8도, 9도, 10도, 11도가 아니고요 바의 9, 10, 11, 11은 자, Eb이 되는데 E라고 하는 반음이 더 높기 때문에 샵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텐션을 사용해서 좀 더 새로운 분위기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4번째 마디를 보시면 1절이 끝나고 2절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좀 더 격정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코드는 D, E, F, F, G로 해서 반음씩 상행하는 코드 진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템포도 빨라지고 연주법도 더 격정적인 음악이 어울리는 연주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리아모니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8번째 마디에 보시면 B-7, F5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 드리면 그 앞에 나와있는 C7 코드의 도미넌트 코드 G7 코드의 대리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자리 바꾸를 한 G7의 9 코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G7 대신의 대리 코드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조금 더 다르게 한다고 할까요? 그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 C7 자리가 바로 5도 자리거든요 5도 자리에 오그먼트를 집어넣어서 여운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5도 자리에 오그먼트 코드를 써서 여운을 주는 효과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, 이렇게 한번 음... 코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한번 어떤 리아모니가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